배터리 3, 4를 비롯해서 포스코 홀딩스포, 에코프로비엄 같은 이런 대표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크게 봤을 때 지금이 쾌전 구간이 끝나가면서 실적 반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기회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을 쫓아가신 게 맞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최근 2차전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정을 많이 받았죠. 1년 가까이 특히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보면. 받다 보니 많은 분들 지쳐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물반 고기반을 넘어서 물고기 한 80%, 85.5% 정도 되는 아주 그냥 웬만큼 똘똘한 종목 사면 제가 볼 때는 한 26년 정도까지는 아무리 못 가도 2배, 작은 종목들은 3배, 4배, 5배까지 간 종목들이 많이 늘려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힘 빠지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시고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열심히 담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 변화로 봐야 될까요? 일시적인 흐름이죠. 이거. 이게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 산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또 한껏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거고요. 아니 전기차가 성장하고 향후에 전기차 이외에도 트럭을 비롯해서 승박, 항공, UAM이라고 불리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등까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당장 ESS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이게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배터리의 적용처가 확대된다고 하면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커지는 속도가 지금 잠시 주춤해져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게 진짜 간호사는 맞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명물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투자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반도체 산업이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됐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복이 없었을까요? 기복이 널리 섰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사이클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커지면서도 이렇게 사이클을 많이 그리면서 성장해왔거든요. 뭐 길게 볼 필요도 없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 이거 뭐 살아나냐 마냐 뭐 부터 해서 주가가 다 곤두박질 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반도체 업종 그 중에서도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지금 분명히. 그때 반도체 장비 업체들 주가 바닥이었는데 그때 반도체 쪽도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못 참겠다 하고 이렇게 그때 팔아버린 사람과 그때 잘 버티고 계속 보유하고 또 반도체 업종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반도체 오히려 이렇게 쌀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저가에서 매수했던 사람들하고 지금 지나고 보면 물론 이제 다시 반도체 최근에 이제 뭐 AI 버블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해서 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조금 반도체 섹터가 꺾이는 흐름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지난 1년 정도 전에 뭐 바닥에 더 샀던 사람들이 그 사이에 수익을 얼마나 많이 느꼈어요. 뭐 제가 그동안 좀 봤던 종목들도 한 바닥에서 2배 3배 뭐 4배씩 오른 종목들이 꽤 많았으니까 근데 2차전지는 그것보다 제가 볼 때 성장성이 훨씬 강한 세트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좀 기대하지 못했던 캐즌 구간이 좀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한 정도로 캐즌 구간이 이렇게 좀 길어지고 골이 깊어지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뭐 기조에 투자하셨던 분들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면서 세트 업종 대표주들을 갖고 있다 보면 세트의 이제 흐름을 벗어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힘든 구간일 수 있는데 거꾸로 지금 이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얼마나 이제 사실은 업사이드가 커져 있는 구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워렌버핏이 이런 말을 해요. 저위험 고수익. 경제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리턴이 크려면 리스크도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고위험 고수익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잘 해보면 안 그래요. 주식 투자를 잘 하다 보면 아 이게 리스크는 되게 낮은데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업사이드는 되게 큰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2차전지가 그런 구간입니다. 저 볼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뭐 자잘한 종목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다 알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사업 구조가 되게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는 분들은 없는데 그러나 하여튼 삼성전자는 국민들이 다 아는 이제 빅네임이니까 그 삼성전자 경우에는 이게 4만 원 아래 떨어질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죠.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적은데 위로 올라갈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은 커지는 구간.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거꾸로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 올라가서 막 언론에서 또는 정권가에서 막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목포주주가 부를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은 구간인데 주가 하락의 여지는 커져 있는 그런 이제 고위험 저수익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조차도 잘 몰라서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태발이지만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의 그런 주가 흐름만 봐도 이게 이때는 고위험 저수익 구간이고 이때는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또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들을 잘 공부하고 추적하셨던 분들은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추적하셨던 분들은 아 이게 일시적인 쾌점 때문에 너무 떨어졌네 지금이 사실은 당장은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질 않지만 사실 지금 구간에서 비중 싫어서 투자해두면 정말 부자될 기회이네 이런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죠. 뭐 저 같은 사람은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섹터의 분위기나 뭐 기업들도 잘 알지만 기업들을 계속 이제 투자하고 추적하다 보니 아 이 종목은 정말 이제 잘 가다가 뭐 쾌점구가 때문에 조정을 예상외로 되게 많이 받았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쌍구간이네 이런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방송 나온 이유도 주가가 워낙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2차전지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또는 2차전지에 투자하지 않던 분들이라도 지금 2차전지에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때다. 그냥 이런저런 뭐 전기차 아재니 뭐 이런저런 노이즈 때문에 이게 관심을 이렇게 못 가지는데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마지막 진통을 겪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지난해 상반기에 2차전지 없어서 이렇게 되게 속거렸던 분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뭐 그러셨던 분들은 좀 지금 속이 상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제대로 진입을 못해서 나중에 진짜 손가락 빨고 있으면 그건 진짜 속상한 일이거든요. 이 절호의 기회를 저는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전례를 보더라도 이게 실적이 회복되고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회복되기 전에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그리고 바닥을 치고 오를 것 같은 그 구간에서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2차전지 섹터의 대형주들 LG, 엔솔, 삼성, SDI와 같은 배터리 삼산을 비롯해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임 같은 또 에코프로비엄 같은 이런 업종 대표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외국인들은 크게 봤을 때 지금이 쾌전 구간이 끝나가면서 실적 반등을 먹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기회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을 쫓아가신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전지 섹터를 구조적 성장주로 봐도 될까요? 다행히 구조적 성장주죠.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주인데 이렇게 쾌전 구간이 와서 또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구조적 성장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반도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 반도체도 처음 시작할 때야 기복도 있었고 그렇지만 시장 사이즈가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바 없이 작았죠. 그런데 그런 반도체 산업이 지금 안 쓰이는 데가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전에는 그 반도체가 자동차에 잘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은 그 반도체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에도 지금 뭐 이게 MCU라고 하는 반도체 다발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 없이 지금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전에 그런 걸 생각이나 했나요? 못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적용차가 넓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죠.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처음 삼성전자가 반도체 1메가 디램 개발했다 이럴 때 80년대, 90년대 초 이랬는데 그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나 커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을 걸요. 그런데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다, 생성 AI다, 5G를 넘어서 6G 이런 데 투어기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게 다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전기차로 이렇게 전동화되는 거 다 반도체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터리도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이런 데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트럭에만 들어가면 이게 일반적인 세단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8배 정도의 배터리 팩을 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장은 대형 선박에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안을 오고 가는 여객선 이런 데는 배터리가 얼마나 실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실린다고요. 제가 노르웨이 가보니까 노르웨이는 25년 내년까지 연안에서 다니는 그런 선박들 크루즈라든지 유람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전기 선박으로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80% 이상인 나라도 있죠. 그런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규조적 성장을 의심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사실 노르웨이처럼 가야 되거든요. 노르웨이도 아직 더 가야 돼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북해의 석유 때문에 떼돈을 번 부자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1, 2등을 다툰 나라니까 저는 지난해 갔다 왔거든요. 그 나라를 가보면 석유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석유의 역사, 북해의 유전 개발의 역사 이런 걸 한참 써놓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는 해놨냐면 다른 데 가면 지구 온난화 문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른바 신재생에너지와 더굴어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이런 게 얼마 중요한지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배터리를 제2의 에너지원 제2차 에너지 혁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석유 종족인 나라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숙이 한 방울 안 난다는 나라에서 이렇게 그리고 배터리 강구이고 배터리 3사가 사실 중국보다도 기술력도 더 뛰어나지만 적어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에서 1등을 먹고 있는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전기차를 두려워하고 전기차에 대한 오해가 난무하고 한국 배터리 산업을 폄하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 가운데 전기차의 시장 성장률이 성장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이런 안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을 반도체 산업이 한 30년 이상 먹여살려왔다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배터리 산업이 향후 30년 이상 한국의 어떤 산업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그리고 전 국민이 여기에 편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생겨나는 산업인데 이걸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외면해버리고 언론들이 폄하하기 바쁘고 증권사 에너리라는 사람들은 이 차전지 산업을 까대기 바쁘고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적 산업이냐고 묻는 거예요. 구조적 성장세트냐고. 이걸 사실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터리 산업이 현재보다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블룸버그라는 데서는 통신사처럼 알고 있지만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 리서치하는 그런 기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미디어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그렇게 추조한 것에 따르면 2030년까지 불과 6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배터리 산업이 4배 커진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는 특히 2, 3년 이상의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한다고 할 때는 단지 몇 달을 내다보고 1년 이런 정도의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가가 그때그때 다 움직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투자의 과정에 성당한 인내가 필요하게 돼요. 그냥 엉뚱한 종목에 이미 세퇴하는 기업, 정치하는 기업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런 기업에 5년, 10년 투자한다고 수익이 나지는 않죠. 고목에 물주면 싹이 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묘목을 심었는데 그 묘목이 향후에 아름드린 나무로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물론 그 과정에서 고사하는 나무들도 생기겠지만 그 묘목들 중에 아주 건실한 묘목들은 잠시 이렇게 가뭄이 와도 견뎌내고 태풍이 와도 견뎌내고 그럴 때 그런데 어렵죠. 그러나 그리고 자라다가 가지가 꺾이는 일도 있죠. 그러나 뿌리 같은 튼튼한 나무 그렇게 해서 건실하게 자라는 나무는 결국 아름다운 나무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블룸버거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이 배터리 산업이 4배가 커진다고 하면 6년 만에 6년 만에 4배 커지면 6년 만에 4배 커지는 그 산업 잘 기억나세요? 잘 없죠. 6년 만에 우리가 4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산업 전체가 산업 내에서도 일부 자그마한 소섹터나 이런 쪽이 또는 어떤 기업의 어떤 소재 산업이 부각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산업의 전체 섹터 전체가 4배 이상 6년 만에 커진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산업 전체가 4배로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서 대개 어떤 특정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액 같은 거 전액 같은 경우는 더구나 배터리 산업을 놓고 봤을 때 한국 배터리 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중국 위주로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40%가 넘고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 1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40%까지 침투해서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크게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잉 공급해가면서 그렇게 규모만 키웠고 그런 상황에서의 중국 배터리와 이제 큰 일이 남아있는 일시적인 쾌즌을 겪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 뭐 이런 여러 나라 그런 나라들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독보적으로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배터리 산업이 4배 커진다고 할 때 향후에 성장의 속도로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EU 쪽 이런 쪽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4배만 커진 게 아니라 그쪽 시장은 5배 6배씩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은 훨씬 더 빨리 커질 거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어떤 소재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액 소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IRA 규제 때문에 중산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뚜렷한 경쟁업체도 없어요. 한국 기업들이 다 먹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엔케미라든지 득산테코피아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동학기업 같은 이런 4개 업체가 지금 배터리 업체 캐슴이라고 하는데도 배터리 업체들한테 계속 미팅 요청을 받고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다른 소재들은 지금 양재가 대표적인데 캐슴 구간에 왔다고 하니까 생산 캐파를 줄이거나 또 지연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전액 업체들 같은 경우 오히려 생산 캐파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업체들 전액 쪽 같은 경우는 6배만 성장하는 게 아니죠. 특히 북미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6년 동안 10배, 20배씩 성장하겠죠. 이게 섹터의 흐름 산업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은 구간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매수기회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이 투자자로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냥 이 방송 나와서 선대인이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냐 무슨 종목 이야기하냐 기동량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약 이 방송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좋은 종목을 알려줘도 대구군 경우에 수익을 못 내거든요. 수익을 내려면 그 산업에 대한 공부 섹터에 대한 공부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그 한국에서 뭐 시총 1등 먹고 있는 삼성전자도 주가 흐름을 보세요. 일직선으로 우상향했나 큰 흐름에서 보면 우상향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때 이렇게 그 속에 있을 때는 계속 기복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당장 22년 초에 8만 원 이상 올라갔던 그 삼성전자가 4만 원 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어떤가요. 삼성전자도 거의 반투막 나고 그러는데 반투막은 고사하고 몇십 퍼센트 그런 등락도 없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투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주식시장의 속성도 모르는 거고 주가의 큰 흐름도 모르는 거고 그러나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취급이야말로 저로의 기회죠. 그리고 저는 그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난 5년여 동안 계속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도 출연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험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차 진지 섹터에 관해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중률이 높은 거고 물론 시차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사실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의 부를 축적했고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만 이랬던 게 아니라 저의 가이드를 따라오고 선대위 TV를 구독했던 분들 중에 충실하게 따라왔던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낸 걸 제가 받고 그 사람들의 증언을 제가 생생하게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엔캠 덕산택 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동화기업 4개 업체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액 업체들은 지금 다 좋습니다. 엔캠이 전액 일종의 전액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 1등 업체인데 엔캠이 사실은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전액 업체들 주목하라고 그랬을 때 엔캠이 주가가 6만원 7만원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제가 생각해도 한 35만원 까지 간 적이 있었죠. 7만원을 샀다 그러면 5배가 올라 버린 거잖아요. 특히 20만원대 중반 이상 넘어갈 때는 엔캠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또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35만원까지 갔던 게 얼마 전에 주가 폭락하고 그럴 때 한 1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20만원 조금 못 미치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26일 오늘 장중 아까 제가 보니까 한 19만원 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되게 부자하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죠. 엔캠이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공개한 IR 자료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북미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19개 배터리 생산 공장 가운데 18개의 엔캠이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거나 공급을 지금 하고 있거나 공급 진입하는 게 예정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얼티엄셀지 공장처럼 엔캠이 단독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테슬라처럼 이제 뭐 다른 업체 한 군데랑 이제 반반씩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북미 생산 배터리 생산 캐파 19개 중에 18개의 전액을 공급한다. 이런 업체가 있나요? 소재 업체들 중에 어떤 소재 업체도 거의 모든 배터리 생산 캐파 또는 배터리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는 더 물거든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국을 벗어나서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전액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전액 생산 캐파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엔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탐방 갔을 때 엔캠 관계자가 보여준 슬라이드에 보면 지난해까지 엔캠 전액이 들어가는 전기차 중이 대략 10개 미만 정도였는데 이게 내년 정도 가면 제가 정확히 세부지는 않았지만 줄잡아 하여튼 40개 50개 정도는 되거든요. 최소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에 다 들어가요. 일단 테슬라부터 전기차 시장의 최강자인 테슬라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미국의 완성차 3사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니싼 BMW 폭스바겐 뭐 이런 업체들의 전기차 모델들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캐점 구간이니까 기존에 중국 전액을 받았던 재고가 좀 남아있어서 아직은 전액 가격이 충분히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몇 달 후부터는 이제 중산은 완전히 배제되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자 중국 업체에 나가고 그리고 캐점 구간 벗어나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전기차가 팔리기만 하면 앵캠의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매우 가파르게 늘어나요. 혹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앵캠 같은 지금 실적 잘 안 나온다고 실적도 잘 안 나오는 회사가 이렇게 실총을 받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고요. 주식을 누가 지금 물론 지금 실적 잘 나오면서 계속 탄탄하게 실적이 성장하는 그림이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 캐점 구간에서는 어쩌면 그리고 지금 당장은 캐파 구축에 더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못 낼 수 있죠. 그렇지만 향후에 그것도 매운 미래가 아니라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매우 가파르게 실적이게 성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미리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그게 안목인 거죠. 투자에 아까 제가 반도체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도 실적 다 확인하고 투자하면 그때 이미 2배, 3배 올라있는데요. 엔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특히 북미시장 중심으로 해서 전액 쇼티지가 심각하다. 그리고 전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배터리 소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배터리 업체들이 결정해야 되는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캐점 구간을 벗어나서 배터리 업체들의 큰 택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소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전액 업체가 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전액 업체들을 주목해야 되냐 하면 이게 IRA 세제 규정에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야 되는 게 배터리 셀을 직접 생산해야 되기도 하지만 전액하고 분리막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IRA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리막은 생산, 캐파 구축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소재들 중에서 단위당 캐파 구축 비용이 제일 큰 게 분리막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국산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일본 업체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런데 전액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액은 소재들 중에서 생산 캐파 구축 비용이 제일 작고요. 만톤 캐파 구축하는데 한 200억 정도 들이면 캐파를 지을 수 있고 200억 들여서 만톤 캐파 구축하면 1년에 연매출이 1000억씩 나오는 이른바 ROIC라고 하는 투하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큰 소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는 기술적 장벽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적 장벽 그렇게 없으면 왜 4개 업체밖에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든 선진입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게 특히 전액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왜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냐 하면 한 3개월 정도 안에 이렇게 가능하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만큼 일종의 신선도가 중요한 소재거든요. 이게 전액이 그냥 보면 이렇게 약간 투명한 액체처럼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이렇게 조금 낡잖아요.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선도를 유지해야 최상의 품질을 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근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퇴부족이어서 전액 시어태지가 앞으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Ncam과 더 불어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Ncam이 한편으로는 EDL이라고 하는 리튬염 합작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라고 하는 회사하고 5대5 5대5 지분으로 5대5 EDL이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서 이제 리튬염 사업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리튬염은 전액 원가의 40%를 차지합니다. 원가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재인데 이 리튬염이 확보가 안 되면 원활하게 전액을 생산할 수 없겠죠. 그런데 특히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IRA 규정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서 전액도 쇼티지가 심각한데 그래도 전액은 지금 Ncam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솔브레인 홀딩스 득산테코피아 동화기업 이런 업체들이 다 미국에 현재 캐파를 갖고 있어요. 생산 캐파를 그런데 리튬염 생산하는 업체는 북미에 지금 미국 업체가 일부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정모하다시피 보세요. 앞으로 배터리 생산을 해야 된다 북미에서 그러면 전액이 지금 쇼티지가 심각하다. 그래서 전액 업체들이 캐파를 열심히 짓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리튬염 자체는 꼭 미국 현지에서 조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 현지에 전액 업체가 있는 이상 전액 생산 캐파가 있는 이상 이걸 원활하게 주요한 원재료를 조달해야 되면 리튬염도 사실 미국 현지에 있는 게 좋죠. 그런데 리튬염 생산 캐파가 미국 현지에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다시 배터리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전액이 들어가면 그런데 전액 수요는 엄청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쇼티지가 나는 상황에서 리튬염은 어떨까요? 리튬염이 어마어마한 쇼티지가 나겠죠.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지금 엔캠은 리튬염을 EDL이라는 걸 통해서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리튬염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국내에도 있지만 이걸 미국 현지에 공급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캐파를 크게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엔캠이 지금 북미 시장의 전액 시장의 한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도 그렇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엔캠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분을 절반이나 투자한 EDL을 통해서 자기네들 전액 생산하는 데 필요한 리튬염을 리튬염 생산 캐파를 자신감 있게 투자해서 구축해 갈 수가 있죠. 다른 업체는 그게 힘들는 거죠. 엔캠이 안 쓰면 또는 다른 전액 업체들이 안 쓴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확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업체들은 리튬염 생산 캐파를 짓기가 힘든데 엔캠은 자기네들 내재화 물량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캐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짓고 있는 거고요. 이미 EDL을 통해서 세만금 국가산업단지에 5만 톤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두 달여 전에는 미국 현지에 엔캠의 조지아 공장 부지에 다시 3만 톤을 추가로 캐파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배터리 회사들이 계속 SK온이든 얼티엄 셀즈 쪽이든 계속 요구가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리튬염 생산 캐파를 구축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5만 톤이면 매출이 얼마 나오냐 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전액 매출만 생각하는데 리튬염 5만 톤이면 지금 가격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가격으로도 1만 톤당 한 3,5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3,500억이면 5만 톤이면 1조 7,500억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북미의 3만 톤이면 합쳐서 8만 톤이잖아요. 5만 톤만 하더라도 1조 7,500억인데 8만 톤까지 계산을 하면 2조 7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전액 사업보다 더 좋아서 한 20% 이상 될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2조 7천억에 영업이익률 20% 잡으면 5,400억이죠. 5,400억의 시장 가치를 영업이익의 20배 정도를 주면 거의 11조 8천억이네요. 하여튼 11조 정도 됩니다. 11조. 앤캠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네들 생산 캐파를 지어서 추가적인 어떤 실적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리튬염을 내장하면 전액 생산 과정에서의 원가율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의 이익률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앤캠이라든지 또는 앤캠과 더불어서 리튬염 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크겠죠. 그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리튬염 사업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전액 아까 말씀하신 전액 밸류체인 안에서도 전액 업체들도 좋지만 리튬염 사업까지도 되게 좋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동화기업인데 동화기업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선 제일 전액 업체들 중에서 좀 떨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본업이 동화기업이라는 본업이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 좀 맞물려있는 근자재업 쪽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가 보는 가점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하면 활발하게 성장하기 쉽지는 않은 구조에서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길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동화기업이 생산 캐파가 지금 현재 8만 톤 정도 되는데 추가로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본업 때문에 실적이 계속 지시부진한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전액 생산 캐파가 빨리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기가 조금 다른 업체들보다 좀 뒤처지는 감이 있어서 제가 선호도가 좀 낮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전액 업체들 중에 현재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큰 건 제일 큰 건 아마도 2년 정도 범위로 잡으면 주가 상승 여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업체가 오히려 득산텍 코피아예요. 득산텍 코피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리튬용 업체를 제외하고 이야기입니다. 전액 업체들 중에서만 득산텍 코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6만 톤 캐파를 채울 수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계약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회사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뉘앙스상 올해 안에 12만 톤 캐파를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추가 고객사를 확보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2만 톤을 채우면 만 톤당 최소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니까 1조 2,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 한 10% 잡으면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구축해 있는 캐파 부지에는 20만 톤까지 캐파가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회사 계획은 내년까지는 한 20만 톤 캐파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고객사를 확보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연내 12만 톤 채울 수 있는 계약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전액뿐만 아니라 첨가제 사업도 합니다. 전액에는 기본적으로 용매랑 아까 말씀드린 리튬염이랑 첨가제 이 세 가지 원재료가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첨가제 사업도 하거든요. 첨가제 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매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뭐 한 2년 후 정도까지는 첨가제 쪽에서도 한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한 3백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원래 주목해야 되는 건 원래 이 회사의 모태는 반도체하고 올레드 쪽에 올레드 디스플레이 쪽에 화학소재 산업 중간체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세계적인 당뇨하고 비만치료죠.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그 업체에 의약품 합성의약품 중간체 사업도 받게 됐어요. 거기는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 추적하기 쉽지 않지만 이 당뇨 비만치료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쪽 설명으로는 전액 사업에 의해서 아마 한 2, 3년 후에는 두 번째로 매출이 큰 사업군이 될 것 같고 이익률이 2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사업이 지금 경기가 올라가는 업사이클 단계고 그 다음에 전액 사업 첨가제 사업가 들어가고 여기에 의약품 중간체 사업 당뇨 비만치료 쪽에 이런 게 다 동시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증개하고 있다 보니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런데도 전액 업체들 중에서 시청이 제일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이 제가 따져봤을 때는 뭐 20 한 6년 2027년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전에 첨가제 그 다음에 반도체 의약품 중간체 여기까지 따져봤을 때 최소 2천억 넘을까 없거든요. 그러면 영업이 멀티프를 20배를 주면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에 지금 시총에 8천억 정도니까 8,5,40 한 5배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도 투자하기가 괜찮은 게 이 회사도 원래 본업이 반도체 쪽 소재 사업이고 그게 있고 여기에 삼성 SDI 향으로 전액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한 8.5만 톤 정도까지 연내 구축을 하고 추가로 캐파 구축을 하려고 하죠.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탐당을 안 하고 가끔씩 주담 통화만 저희 연구원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대외적인 소통이 소극적이다 이게 약점이긴 해요. 그러나 사업의 내용만 보면 반도체도 득상과 마찬가지로 업사이클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액 사업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기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잘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어쨌건 아까 동화기업도 제가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본업도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전액 사업도 여기도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두 배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 보면 다른 거는 3배에서 아까 5배 정도까지 5배 정도까지 득산테크피아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들까지 업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전액 사업 이렇게 보면 그 4개 업체 중에 어떤 걸 투자해도 전혀 손실은 안 보면서 평균적으로 한 몇 배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한 85.5%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 제가 이렇게 전액 업체들을 지금 좀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제가 이야기하기는 했으나 그때는 워낙 쌍구간이었죠. 그때 비하면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그나마 최근에 조정을 좀 성당폭 받았는데 NKM은 거의 뭐 고점에서 절반 정도 반투막 났고 득산테크피아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거의 한 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4만 원 정도니까 3, 40% 이상 하락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 조정성장주는요. 이렇게 도전 받을 때 사야 그나마 이제 추가적인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 이산진 섹터 계속 뭐 지지부진한데 뭐 다른 거 투자했다가 하지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큰 수익 못 냅니다. 주식 투자로 부자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로 부자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어떤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아 잘 아는 상태에서 이 종목의 주가가 엄청 싸다 라고 생각될 때 거기에 비중을 왕창 실어서 몰빵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비중을 어쨌거나 충분히 좀 많이 실으라 이런 뜻이고 비중을 많이 실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 됩니다. 아니 간단해요. 원리는. 그런데 이걸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는 그냥 용돈벌이 하는 거다. 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그때 그냥 뭐 단타를 하거나 또는 테마 추종 매매를 하거나 뭐 잠깐 투자해서 뭐 이렇게 수익 보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마인드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못 내는 거고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지속적이든 아니면 그 일정한 구간 안에 쓰든 비중을 실으려면 잘 알아야 투자하거든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그 기업이 정말 싼 구간이고 정말 수익이 날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비중을 실어서 그렇게 투자한 게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오른 건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끝인가요? 계속 종목들을 발굴해서 좋은 종목을 쌓여왔을 때 그때 담아서 포트 안에서 이 종목이 이제 뭐 2년 후에 세 배 오르고 그 다음 종목이 뭐 세 배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주식의 포트의 전체적인 자금 규모가 커져가는 것 이게 대부분 슈퍼 개미들이 한 전형적인 방법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리고 뭐 그냥 자기 자금의 일부를 그냥 이렇게 대충 공부하고 넣어놓는다. 그래갖고는 절대 수익을 넣는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나름대로 제가 공부한 걸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또 못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그릇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방송을 눈여겨보고 제 말을 기담어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추가적인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런 자신감이 내면화돼서 비중을 실어서 2년 후 3년 후에 결실을 얻는다고 하면 저한테 감사하십시오.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하시고요. 이건 농담인데 뭐 어떤 사람도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상당히 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 전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차전지 섹터 전체로 보면 대체로 지금은 strong buy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거는 다순히 그냥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용돈벌이하고 잠깐 뭐 부업 삼아 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준다. 적어도 노후는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제가 말한 방식으로 열심히 쫓아와서 크게 수익을 낸 뭐 5배 10배 또는 그 정도는 안 돼도 뭐 100% 200% 300%씩 그렇게 수익을 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저한테 신앙 간증하듯이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내준 분들이 너무나 많게 수천 최소 제가 알기로는 수천 명이 보내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제 말은 하여튼 기대 한번 들으시고 그렇다고 뭐 저를 단순히 저를 믿고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섹터의 성장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부해보신 다음에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투자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 반도체와 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아직 대세가 되지 않았지만 주목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반도체 관련 사업이 있을까요? 사실 HBM 관련주 때문에 HBM 관련주라고 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관련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정권가에서 펌프질을 많이 해서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가가 고평가되는 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그게 최근에는 조정을 많이 받고 있던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와서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건 좀 조심스럽잖아요. 오히려 좀 선점하듯이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글라스 기판 쪽을 지금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라스 기판 산업은 기본적으로 커지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생성 AI 산업이 커지면서 업계의 고민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생성 AI 산업이 커진다는 것은 그 생성 AI를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계 학습을 하던 여러 가지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검색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산이 뒤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산을 하려면 이 연산을 위한 또 대규모 이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기존보다 훨씬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 그게 이제 뭐 HBM 같은 거 그렇고요. 뭐 HBM도 이제 지금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이제 용량이 커지고 집축도가 높아지겠지만 또 고성능 칩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뭐 GPU 칩도 이제 지금 계속 뭐 명칭이 바뀌어 가면서 계속 이제 뭐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고성능의 이제 고용량의 H-Cip 메모리 반도체와 고성능의 반도체 칩들이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부피가 계속 커질 수가 없어요. 집적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메모리 반도체든 칩이든 GPU든 이걸 다 어떤 반도체 기판 위에 깔아야 되고 그런데 기존에 플라스틱 재질 비슷한 그런 유기질 기판 가지고는 좁은 면적에 이 제한된 면적에 충분히 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게 고성능 칩일수록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열이 많이 나고요. 그러면 열이 많이 되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하면 그만큼 힘 현상이 생기고 유기질 기판은 거기에다가 열의 치약에서 수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 등등이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만든 인터포즈 중간 기판을 이렇게 채택해서 쓰는데 이거는 또 기존에 삼성전자 TSMC 같은 종합반도체 회사나 파운드리 회사 같은 데서 기존에 레더시 반도체 공정을 사용해서 웨이퍼상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죠. 공정 자체가 이제 워낙 비싸고 근데 TSMC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보면 큰 포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장비 투자를 해서 설비 투자를 해서 많이 대량 생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니까 많이 못 쓰고 근데 앞으로 생성 AI 산업이 발달할수록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예를 들면 생성 AI 산업이 발전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일까요? 구글 같은 업체죠. 보세요. 지금은 구글 검색하잖아요. 구글 검색하는데 생성 AI AI가 계속 발전을 발전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구글 검색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채치 TP 같은 걸로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구글 검색을 할 때 전력이 예를 들어서 0.3kW가 필요했다고 하면 인공지능 검색, 생성 AI 검색을 하면 한 10배 정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글 스스로 해보니 구글 검색과 인공지능 검색을 같이 병행했을 때는 그냥 구글 검색만 했을 때에 비해서 30배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반도체의 고용량 고성능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만큼 그 반도체를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용량 고성능을 최대한 안 비싸게 만드는 것도 생성 AI 산업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전력 소모를 줄여야 돼요.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업체들을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거든요. 아이마전이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이런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만약 나중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쓰게 되면 조그만 나라의 전력 소비량을 맞먹는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나옵니다. 글라스 기판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유기질 기판 보다 힘 현상이라든지 또는 발열 문제에 취약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러면서도 전력 소비량을 글라스 기판적인 선두업체인 SKC의 테스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기판 위에 실장하는 그런 반도체들 간에 데이터 전달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하면서도 전력 소비량을 절반 정도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근데 글라스 기판은 실리콘 인터포즈하고는 다르게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량 생산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구용량 메모리 반도체와 고성능 GPU 칩과 글라스 기판은 기본적으로 같이 세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 오해가 좀 있는데 뭐 최근에 생성 AI가 바로 수익성을 만들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그 관련한 종목들 주가가 뭐 꺾이는 이제 또 빌미를 제공하긴 했는데 그 말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성 AI 산업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간이고 그렇다고 그 방향으로 안 갈 거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은 당연히 그 뭐 각 업체들이 투자하는 단계죠.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가 이 방향으로 투자 안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어디가 됐든 이런 쪽에서 앞서나가서 자기네들 지금 최대 수익원인 구글 검색 이거 다 잡아먹을 텐데 구글 같은 경우에 이 투자는 안 하겠어요. 그럼 구글이 투자하는데 다른 경쟁업체들은 안 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2차전지가 거의 뭐 정해진 미래인 것처럼 생성 AI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정해진 미래라고 봐요. 그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생성 AI가 지금 충분한 수익성을 못 내고 있다는 게 거꾸로 보면 오히려 글라스 기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왜? 글로벌 업체들이 이 경쟁의 방향에서 뭐 도태될 수는 없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데이터 센터를 막대하게 이제 축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최대한 저렴하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해야 그나마 수익성이 날 거 아니에요. 빨리 수익을 빨리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 산업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라스 기판과 관련해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 그러면 SKC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JNTC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이 글라스 기판과 관련한 가장 큰 수혜 종목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SKC하고 JNTC가 맞지 않나 싶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SKC는 원래 이제 원래 전통적인 화학 산업도 있고 원래 2차전지 동박 업체로 이제 더 알려져 있던 회사인데 이 글라스 기판 사업에 가장 먼저 진출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그 앱솔릭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글라스 기판을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양산할 이제 업체인 거고요. 이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고객 테스트를 거쳐서 빠르면 내년 초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아마 이제 양산을 할 것 같고요. 양산을 하면 지금 소규모 공장 하나가 한 3,5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최소 40% 정도 예상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하고 나면 소규모 공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장 하나 정도를 채울 잠재국사의 주문은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대규모 공장 하나는 매출 규모로 따지면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영업이익이 소규모 공장 하나에 1,200억 원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대규모 공장에서는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합치면 뭐 대략 중간값으로 한 7천억 8천억 이 정도 잡을 수 있을 텐데 7천억의 영업이익 멀티프를 20배만 주면 14조 원의 시총 가치 또는 8천억으로 따지면 16조 원의 시총 가치가 더 붙는 거죠. SKC 시총이 대략 4조 8천억 정도 될 겁니다. 내년 정도에 가서 소규모 공장 양산이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적어도 14조에서 16조 정도 되는 시총 가치는 붙지 않을까 내년까지만 투자해도 그런데 이 회사가 나중에 글라스키판 사업이 커지면 대규모 공장이 하나가 아니라 4개 정도까지는 가동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대규모 공장 하나를 더 지을 때마다 시총이 한 10몇 조씩 더 붙는 거죠. 영업이익의 한 배수를 20배 정도 잡았는데 이 산업이 특히 초기에는 사실 경쟁자가 크게 없고 적어도 내년 한 26년 정도까지는 독점 상태로 아마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선발 주자의 영업이익률 40%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 배수가 20배가 아니라 25배, 30배 정도 붙을 수도 있겠죠. 이 회사의 주가 상승 여력이 얼마 클지는 대략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JNTC라는 회사는 글라스 기판을 만들기 전에 해로를 깔고 패키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최종적으로 그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도금하고 연마하는 그래서 글라스 기판의 전처리 공정을 하는 반제품 상태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왜 JNTC라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냐면 다른 글라스 기판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SKC나 또는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글라스 코어 기판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실리콘 인터포즈를 대체하는 글라스 인터포즈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삼성전기는 지금 회사가 밝히는 것과는 별개가 사실 회사가 공식적으로는 밝힌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언론들이 대충 이제 26년 정도로 적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양산은 한 27년 정도 돼야 될 걸로 보이고 SKC하고는 한 2년 정도의 격차는 생길 겁니다. 최소 그리고 SKC처럼 이제 글라스 코어 기판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시총이 이미 한 10조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실 삼성전기의 주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이제 그렇게 커지기가 쉽지 않은데 반면에 이제 다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캐파 구축 때 들어가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탐방 갔던 한 업체 같은 경우는 27년쯤 가서 한 몇백억 정도의 매출이 날 거라고 하는데 당장 SKC의 매출이나 실적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재처럼 지속적인 반복 매출이 날 수 있어야 되는데 JNTC는 이게 글라스 기판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반제품 상태로 먼저 이제 그 유리 기판의 전처리 공정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지속적인 반복 매출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는 그 우리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전장 쪽에 보면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이제 커버글라스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2분기에 일시적인 실적 쇼크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이제 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한 군데를 추가로 유치하고 그 다음에 유명 전기차 브랜드 모델들의 커버글라스가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기존에 하여튼 본업과 상관없이 이 글라스 기판 이제 그 반제품을 만드는 이 사업이 앞으로는 되게 커질 것 같아요. 회사는 뭐 향후 본격적으로 양산해야 되면 뭐 아마 이제 한 3, 4년 후를 생각을 할 텐데 한 몇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몇조 원까지 바라볼 필요도 없이 1조 원의 매출만 나도 영업이익이 최소 20% 이상으로 이제 회사는 보고 있으니까 2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 그러면 여기에 역시 영업이익 멀티플 한 20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평가해 준다 그러면 4조 원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4배의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기존에 커버글라스 사업들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커버글라스 사업만 하더라도 내년에 한 최소 7천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600억, 700억 이 정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하더라도 6, 20이 그냥 한 15배만 쳐줘도 1조 한 몇천억 정도의 시총을 받을 수 있는데 글라스 기판 쪽 사업이 붙으면 1조 원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최소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몇백억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마무리하면 향후에 글라스 기판 사업은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중에서 글라스 기판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 SKC가 타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종목이라고 한다면 JNTC가 맞지 않을까. 다행히 뭐 최근에 전반적인 주가 조정 흐름에 따라서 SKC도 이게 20만 원까지 갔다가 12만 원대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고 JNTC도 단기 고점에서 일시적인 실적 쇼크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 조정 흐름까지 맞물려서 이 회사도 지금 거의 반투막 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어쩌면 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진입하기에 되게 두 종목 다 좋은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되게 단타 매매나 모멘텀 투자나 또는 뭐 그냥 기동량에서 좋은 종목 알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주식 투자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 사실 이제 올바른 접근법을 좀 배우는 게 중요한데 뭐 오늘은 그 말씀은 사실 제가 뭐 길게 드리기는 힘들었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걸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진지하게 이제 주식 투자를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본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자기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종목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되 그래도 종목 백화점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자기가 트래킹할 수 있는 수준의 6, 7개 정도 이내의 종목으로 압축을 하셔서 그 종목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이 회사가 2년 또는 3년 정도에 걸쳐서 3배, 4배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골라 담으셔서 그 종목들의 비중을 충분히 실어서 이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데 단타 매매하거나 모멘튼 플레이 하에서는 여기에 얼마나 비중을 시켰습니까? 이게 뭐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르고 그래서는 사실 자신이 없어서 비중을 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시간 지평이 길어질수록 승률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중에 단타 매매를 하겠다. 데이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비율이 반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3년 이상 늘어나면 67% 정도로 늘어나고요. 이게 10년 이상 가면 거의 9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식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할수록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고른 좋은 종목이 정말 싼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럴 때 저의형 고위 수익 구간 즉 추가적인 손실의 여지는 커 보이지 않는데 오르면 주가가 3배, 4배 이상으로 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마음 편하게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한 걸 각종마다 1억씩 투자한 게 2, 3년이 지나서 어떤 종목은 3배 오르고 어떤 종목은 4배 오르고 어떤 종목은 2.5배 올라서 그게 각각 3억, 4억, 2.5억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몇 년 지나면 이게 5억을 투자한 게 10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20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해 가면 여러분들은 5억으로 투자하신 분이 100억, 200억, 300억이 되는 그런 기적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면. 물론 그 경지까지 오르는 분들은 되게 극소수익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그런 경험을 겪은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전액이라든지 글라스기판 이런 쪽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회 안 놓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저희 연구소 회원들 또는 선대인TV를 통해서 미리 이미 소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를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지금이 워낙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막 펄펄 끓거나 시장이 흥분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제가 구체적인 종목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한 것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기업들을 잘 공부해보고 매수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결국은 한두 달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 2년 이상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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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